성영상과 방송 점수, 팬 사전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추초이스의 주인공은 NCT U의 90's Love 축하합니다. 더추초이스 NCT U의 90's Love 소감 들어볼게요. 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저 월 영인 NCT! 안녕하세요 NCT입니다. 네 이렇게 더쇼 초이스 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같이 할 수 없게 된 혜영, 해찬영, 양양영, 제노영 너무 수고 많았고 또 다른 NCT 형들도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이렇게 상 받게 도움 주신 시즈니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일단은 성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성찬이의 데뷔곡이에요. 근데 9's Love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상을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한 NCT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항상 더 시즈니를 위한 멋진 무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모든 우리 응원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시즈니 위드니 여러분들 사랑해요. 네 진단자 도대체 다 오면 쪼도 못할 땡큐 베리마치. 땡큐 가이즈. 땡큐 감사합니다. 네 앵콜 무대로 90년대 스타일 네 앵콜 무대로 90년대 스타일 b 보메쪽